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고집하는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의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터키 국민들은 현재 삼중고, 리라하 폭락, 물가폭등, 주가폭락이라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온 국민들을 괴롭힐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권력을 장악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재 터키 내부에서 누구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도전할 수 없을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를 확립해서 막강한 권력을 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터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상권 분립을 완전히 와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상권 분립을 허물어뜨리고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무척 교훈적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지만 터키에서 일어난 소위 일당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중심제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체제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와 균형과 브레이크를 위한 각종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지만 이것들 역시 권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허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시민들 가운데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 장치가 거의 횡행하, 사문화됐다시피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터키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상권 분립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는 오늘 한국인들이 정말 한번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만 터키의 잔재를 청산하고 다른 이스람 국가들에 비해서 터키가 신정분리체제를 기초로 하는 그런 근대국가로 탈바꿈하는 데는 정말 한 명의 걸출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현주소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터키에서도 거의 관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병자였던 터키를 단시간 내 광범위한 계획을 통해서 바꿔놓은 사람은 지금 터키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터키의 국부로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 트리크입니다. 1881년 출생에서 1938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지금도 터키를 방문하게 되면 곳곳에서 이분의 흔적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거의 모든 것은 1923년에 터키 공화국을 세우고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1938년 사망하기까지 사선 대통령이었던 아타 트리크의 공적으로 돌려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술탄제와 칼리프 제도를 폐지하고 종교의 정치 간섭을 철저하게 불화하는, 금지시키는 세속주의 전통을, 바로 세속주의 그런 제도를 터키 공화국에 장착시켰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까지 터키 공화국 국채의 정체성에 근간이 되어왔습니다. 그는 일부 다처제를 폐지하는 등 남녀평등을 실현시켰고 라틴식 알파벳을 터키의 문자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서양식 역법을 시행하는 등 정치, 군사, 법률, 사회, 문화, 경제 각 분야에서 폭넓은 근대적 의미의 계획을 성공시켜서 오늘날 터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터키는 건국 이래로 줄곧 아타 트리크의 세속주의의 근반을 둔 그런 바탕 위에서 국가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국부 케말 아타 트리크는 이스람의 입김을 배제해서 그야말로 서구식 문명화를 지향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사건이 터키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현 대통령인 에르두안이 주도한 이스람주의 정당 AKP 정의개발당이 권력을 시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3년 에르두안 현 대통령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99%인 무슬림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정교 분리 원칙을 깨고 이스람 색채가 강한 나라로 터키를 계속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마침내 총리를 11년 지낸 에르두안은 총리의 사선을 금지하는 헌법에 따라서 2014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내각제 체제 하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에르두안의 야심은 그곳에서 멈춰 서지 않고 야당의 격렬한 반대도 불구하고 기어코 종신지의 대통령직을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개헌을 시도하게 됩니다.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견제와 균형,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장기 집권의 토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2017년 또 개헌을 통해서 결국 통치체제를 바꿔버립니다. 국부 케말 아타트리크가 공화국 설립 이후에 94년간 유지되어오던 내각제를 무너뜨려 버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출범시키는 그 바로 주인공이 현 대통령인 에르두안 대통령입니다. 2017년 4월 16일 국민 가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에르두안 대통령은 터키 국부가 어렵게 만든 아타트리크 체제를 역사 속으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제1야당, 공화, 인민당, CHP를 비롯한 깨어있는 시민들은 개헌안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많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르두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중심제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반면에 대통령제를 제어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기능이 치약한 독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야당은 캠페인 기간에 개헌안이 1인 독재 통치를 고착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가운데 다수는 그런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에르두안 대통령은 이러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의회와 법원이 다 있고 이들을 해산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이 정치의 안전성을 높여서 국가 발전을 가속화 끌 것이다 이렇게 지지촉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상 대법원이 있고 국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일당 지배체제가 바로 터키에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불행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당 정의개발당 AKP는 미국이나 프랑스나 한국의 사례를 들면서 대통령 중심제가 민주주의 후퇴라는 그런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2017년의 개헌이 완성된 새 특기 헌법에 따르면 그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그런 권력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당 체제처럼 대통령제가 움직이게 됩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서 사법부의 고위 인사들을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회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해산해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종신직 대통령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헌법을 고쳐버렸습니다. 만약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9년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재출마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기는 사실상 2034년까지 보장되는 셈입니다. 거의 장기 집권 체제를 2017년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성시킨 겁니다.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터키 국민들은 에드완이 제시한 반서방, 반세속주의, 반엘리트주의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국부가 살아있다면 엄청나게 노했을 그런 결정을 터키의 후세인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국가의 체제가 쉽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2017년도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비판 언론 중에 한 기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재 국가 비상사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어진 강력한 권한이 앞으로 평상시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독주의 제동을 걸기가 한참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독주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한편 각국 헌법재판소의 회비죄인 베니스 변에도 터키의 개헌안에 대해서 터키의 입헌 민주주의 전통을 거스르는 위험한 시도이고 전체주의와 1인 지배체제를 결국은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누구도 에르도안의 제멋대로 정책을 막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선전과 선동과 가문 이슬에 넘어가버린 터키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국부가 만든 그 체제가 94년 동안에 지속됐지만 그것이 변질돼서 결국은 일당 지배체제가 완성되게 됩니다. 근래에 외신들이 경쟁적으로 전하는 터키발 기사는 제멋대로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16일 날 인플레이션 하에서 에르도안이 금리 낮추기를 강행하면서 하폐가치가 45%까지 폭락했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주가폭력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월 24일 날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대사 등 10개 서방 선진국 대사들의 추방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유는 반정부 터키 인사에 대한 석방 요구 때문입니다. 12월 16일 날 2022년 또 최저임금을 무려 50% 올릴 것을 선언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TV연설과 성명을 통해서 최근 50년 동안 가장 높은 인상률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임금을 국민들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폐가치가 50%나 폭락해버렸기 때문에 달러와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은 50%를 올려도 결국은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달러와 기준으로 보면 과거의 7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미흡하거나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엉망진창이 되면 이렇게 제멋대로 권력자가 나오게 되고 국민들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치라는 것은 경제와 떨어질려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 또 터키가 겪는 고통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곧바로 터키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교훈을 얻자는 의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